도전 한 문제. 이번 시간은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민법원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기본서는 각각 69페이지, 21페이지부터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강의는 6강, 3강에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제가 링크를 이 동영상 밑에다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 삼아서 보세요. 그다음에 카페 주소에도 이 문제와 그다음에 이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에 관한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예요. 자 보면은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5. 대체제인 연립주택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1.5이다. 가격이 3% 하락하고 소득이 2% 하락하고 연립주택의 가격이 변화한 후에 아파트의 수요량이 100건에서 102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연립주택의 가격은 몇 퍼센트 변화했는가? 아파트는 정상제래요. 이거 왜 좋냐면 소득이 변했기 때문에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원래는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탄력성은 시작점 방식으로 구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은 이게 우리가 배우는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3가지를 한꺼번에 짬뽕해서 낸 문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뭐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관찰하려는 시장이 아파트예요? 아니면 연립주택이에요? 그렇죠. 아파트란 말이야. 우리가 관찰하려는 시장은 아파트인데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이거의 대체제 또는 보완제로 추정되는 연립주택의 가격은 몇 퍼센트 변화하냐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우리가 아파트 수요가 총 몇 퍼센트 변했습니까? 몇 퍼센트 변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나면 막 하도 퍼센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수요량이 100건에서 102건으로 증가했대요. 그리고 시작점 방식으로 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했냐면 결국은 100에서 102개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100이 마이너스 100이니까 2% 더 많이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요거를 보고 2% 결국 아파트 수요량이 102건이 증가했는데 요 2%가 상승하는데 어떤 것들이 기여를 했냐면 아파트의 가격도 변했고 아파트의 아파트의 가격도 변했고 소득도 변했고 연립주택의 가격도 변했대요. 이 세 가지의 모든 영향이 짬뽕이 돼가지고 수요량이 2%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 문제의 대략적인 개요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려는 시장이 아파트 시장인데 아파트에 대한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가격 탄력성이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아파트 가격이 몇 퍼센트 변했을 때 수요가 몇 퍼센트 변하는 거야? 이거죠. 소득 탄력성은 소비자의 소득이 몇 퍼센트 변했을 때 수요가 몇 퍼센트 변하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 말고 아파트하고 관련되어 있는 보완제나 대체제 가령 여기서는 연립주택이 나왔는데 연립주택의 가격이 몇 퍼센트 변할 때 아파트의 수요가 몇 퍼센트 변하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게 교차 탄력성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한번 이거 보자고요. 만약에 이 가격 때문에 수요가 6% 증가하고 소득 때문에 이 아파트의 수요가 1%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의 가격 때문에 3%가 감소했다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하기였어요? 당연히 이거 3개 더하면 되잖아. 3개 더하면. 그죠? 그래서 6%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개를 더하면 얘네들은 마이너스니까 뭐가 나오겠어? 2% 변한 거죠. 2%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 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 뭐를 구해야 되냐면 똑같은 조건인데 자 가격과 소득과 교차 이 아파트 가격과 소득과 연립주택의 가격이 변해가지고 아파트의 수요는 2%고 가격에 의해서는 플러스 6% 소득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1%일 때 교차 탄력성에 의한 수요의 변화는 얼마인가?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의 3개의 합이 3개의 합이 뭐가 돼야 돼?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당연히 마이너스 3%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3개까지는 잘은 안 주고 보통은 2개 가지고 냅니다. 가격과 소득 탄력성 아니면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2개를 짬뽕해서 내요. 이 3개까지는 안 나오지만 우리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 제가 이렇게 응용으로 하기 위해서 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돼? 그쵸? 이 아파트 구한 게 이 3개의 합 3개의 합이랑 이거랑 일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이거 3개를 더해서 이거 구하는 거는 쉽게 구하는데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구해라 그러면 못 구해. 아니면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준다면 이거 구해라고는 못 구한다니까요. 이게 좀 사람이 좀 그래 원래 좀 헷갈리게 돼 있어. 아무튼 근데 우리 문제는 지금 이제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제 문제 우리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구할 수 있게 주고 이것도 구할 수 있게 주고요. 이것도 구할 수 있게 줬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구하냐면 이거 교차 탄력성에 의한 즉 연립주택의 가격에 의해서 몇 퍼센트가 변했는지를 이거 3개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 그런 다음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뭘 구하냐면 연립주택의 가격이 몇 퍼센트 변하냐를 물어본 거죠. 그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문제에 뭐가 주어졌냐면 한번 보자고요. 아파트가 100건에서 102건으로 상승했다 그랬죠. 그럼 몇 퍼센트요? 이거 줬단 말이에요. 플러스 2%네. 그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고 아파트의 가격이 3% 하락했다는 거 주어졌죠. 그러면 수요 퍼센트는 어떻게 봅니다? 이거 이쪽으로 보내서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수요는 어떻게 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이걸 조심해야 돼.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건 플러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플러스. 가격이 하락하면 싸지니까 증가해야 되지. 그러니까 플러스 6%.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봐봐요. 여기서는 뭘 준 거야? 그렇죠. 여기서는 이거 두 개 값을 줘서 플러스 6을 구하게끔 만들었다고. 그 다음에 소득도 주어졌어요. 소득도 소득 탄력성 0.5라고 줬죠. 그 다음에 소득이 마이너스 2%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정상제니까 어떻게 해요? 소득이 하락하면 하락해야 돼. 이거 구하면 0.5고파기 마이너스 2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긴 마이너스 2를 줬어.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바에 의해서 문제에서 뭘 주어졌냐면 각각의 2%, 6%, 마이너스 1%를 줬죠. 그러면 연립주택의 가격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변하는지 이거는 안 주더라도 이 분자값 있죠? 이거는 안 주더라도 어디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2는 플러스 6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X가 2가 돼야 되는데 이거 두 개 줬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 연립주택의 가격이 변화해서 연립주택의 가격이 변화해서 여기에 오르는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연립주택에서 마이너스 3이 돼서 세 개가 짬뽕, 이 요인이 짬뽕이 돼가지고 2%, 100에서 102건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연립주택의 가격이 몇 퍼센트 변화냐가 우리 시험 문제였지.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분자는 여기서 구했잖아, 방금. 얘네 셋을 이용해서 이걸 구했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차탄력성 1.5는 문제에서 주워줬잖아. 그러니까 여긴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이게 봐봐요. 이게 마이너스 3이잖아요.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야 되냐면 2% 가격이 하락했어요. 가격이 하락해야지 양수가 나오는 거지. 그 말은 우리 정량, 대양 기억나요? 대체제라는 얘기야. 얘네들이 대체제.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음수, 음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양수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 연립주택의 가격이 2% 하락했기 때문에 아파트의 수요가 마이너스 3%가 빠진 거야. 왜? 얘네들은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립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의 수요를 연립주택이 뺏어갔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의 수요의 합이 뭐가 된다? 그렇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합이 이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놈을 주고 이 중에 하나인 얘를 구해라는 이걸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만 이해하셨으면 돼. 이거만 이해하셨으면 되고 이거 아마 설명 듣고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난이도를 좀 너무 높여가지고 세 개의 요인이 작용해서 이 아파트의 수요에 영향을 준 걸 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세 개로 안 나오고 이거하고 이거 두 개의 변화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내지는 이거 두 개의 변화가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납니다. 이게. 얘네 둘 끼리는 안 내요. 가격 탄력성이 꼭 껴. 그래서 요렇게 시험 문제에 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문제가 너무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카페 댓글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두 개짜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거보다 좀 간단한 모형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셨죠? 오케이. 자 이번엔 민법 도전한 문제.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셔. 자 이거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배웠던 거. 일단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있는데 효력요건에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 4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거에 관한 문제. 자 1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격려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까지는 아니라고 그랬죠. 무효이긴 한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요거 틀렸지. 요거 그럼 일반적인 강행규정의 보통 무효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불법원인급이요.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요거 X 요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아니에요. 요건 허위표시로써 무효죠. 2번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더라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무효가 아니죠. 요 강박이라는 불법적 사용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면 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가 아니라 우리가 취소할 수 있죠. 취소. 그죠?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요것도 틀렸고. 세 번째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실을 법률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알았으면 무효죠. 그 동기가 표시가 됐어. 그래서 법률행위 당시, 즉 계약할 때 당시에 상대방이 알았으면 무효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선의의 제삼자는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죠. 선의의 제삼자도 보호받지 못하는 무슨 무효예요? 절대 무효죠. 그죠? 상대적인 법률행위를 100개. 우리 절대적인 무효하고 상대적인 무효 있는데 상대적인 무효 100개 있습니까? 1000개 있습니까? 그렇죠. 달랑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상대적인 무효는 달랑 두 개. 비진이 허위통정의 표시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절대 무효 아닙니까? 그죠? 얘네들은 절대 무효예요. 절대 무효. 자, 4번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더라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제2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래요. 자, 이거는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중매매에 여기 지금 갑이 있죠.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먼저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자, 이때 을이 계약금만 줘서는 이중매매가 아니에요. 적어도 중도금을 을이 갑한테 줬거나 그랬을 때 이중매매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병이 얘가 이제 제1매수자죠. 제1매수자 그리고 병이 제2매수자예요. 제2매수자. 근데 병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어.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그죠? 이런 경우에 이 병이 이 사실을 악의 알고 있다고 하면 아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놈이 뭐를 했을 때 그렇죠. 갑을 갑과 적극 가담 이 말이 들어가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이거는 무효라고 했죠. 그죠? 아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아는 것까지는. 그래서 베미에게 적극 가담하지는 않더라도 알고 있었다면 제2매매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써 무효가 아니라 이건 유효입니다. 그럼 이게 맞게 되려면 적극 가담 했더라면 적극 가담하였으면 제2매매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써 무효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5번 법률 행위의 목적은 법률 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어.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됐다. 이행기까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법률 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이러면 틀려요. 아셨죠? 이행기까지만 하면 돼. 그럼 이 법률 행위 당시라는 게 어때요? 그렇지. 계약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아도 돼. 어떤 기준 같은 것만 마련되어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행기 때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맞는 거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도전 한 문제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무슨 문제? 그렇지. 기출문제. 우리를 합격시켜주는 건 기출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출문제. 제 수업 듣고 기출문제 풀고 이론 수업 들고 기출문제 풀고 계속 3회도까지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